교회 선생님들이 본인 모르게 오디션에 사진보내 할류 스타가 된 여자 연예인 교회 선생님들이 본인 대신 기획사의 오디션 사진을 보내 뮤직비디오로 데뷔하게 된 어린이가 있습니다 결과는 오디션에서는 떨어졌지만 현재는 배우로 데뷔해 할류 스타가 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배우 박신혜가 궁금합니다 배우 박신혜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5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한류 대표 스타 배우 박신혜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명인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한류 실태조사 배우부문 탑10순위에 들었습니다 최태준 박신혜의 아들 출산의 군왕 셀카 속 눈부신 외모 박신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나의 그대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곧 만나요 내 사랑들 보고 싶어요 최근 출산한 박신혜가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신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랑하는 나의 그대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죠 그는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라며 새해를 맞아 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죠 이어 박신혜는 곧 만나요 내 사랑들 보고 싶어요 라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박신혜는 지난해 1월 배우 최태준과 결혼했으며 같은 해 5월에 등남 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신혜는 최근 닥터 슬럼프 출연을 제안받고 긍정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는 지난 4월 종용한 JTBC 시지푸스 이후로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박신혜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오자 과거 그가 데뷔하게 된 유명 일화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0년 2월 광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박신혜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부터 서핑까지 온갖 야외활동과 운동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춤과 노래에 재능을 보였죠 하지만 어릴 때 꿈은 연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6살 즈음 집에 도둑이 들어 어머니 지갑에 있던 꽤 많은 돈을 훔쳐가는 일이 생긴 후부터 경찰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은 5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로 가족들과 다니던 교회에 유독 가수 이승환의 팬인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어린 시절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본 교회 선생님들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회사인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부한 뮤직비디오 배우 오디션에 사진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오디션에서는 떨어졌지만 이후 회사에서 따로 연락이 왔고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목표가 가수 데뷔였기 때문에 그녀는 노래와 춤 트레이닝을 받았죠 하지만 춤은 되는데 어리다 보니 노래를 부를 때 감정표현에 미숙했고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연기 수업을 받게 됐는데 당시 선생님은 오히려 연기가 더 소질이 있다고 말했고 우연히 본 오디션인 SBS 드라마 총국의 회단에서 최지우 아역인 어린 한정서 역할에 합격하며 불안관에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래 가수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연기자로 방향을 급선회하였죠 박신혜는 청취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첫 연기라고 생각되지 않는 남다른 아우라로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초반 시청자들을 몰입시키는 연기 역량을 드러냈고 여기서 단번에 눈도장을 찍으며 포텐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가수로 데뷔하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연기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받았던 듯합니다 이 작품으로 처음 해외 팬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지금의 한류스타 박신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특히 극중 의부던마 태미라에게 뺨을 맞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들은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작들의 해외 인기 힘입어 한류스타로 발돋움한 박신혜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2013 박신혜의 아시아 투어 키스미 애인젤 타이틀로 아시아 6개국 팬들과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김은석 작가의 첫 10대 학원 성장물로 캐스팅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몰고 다닌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 차은상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상속자들은 25.6%의 최종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해 최고 인기 드라마에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강화된 한류스타의 입지를 바탕으로 여배구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하며 아시아에서 대세인 한류퀸이 되었죠 12월 31일 2013 SBS 연기 대상에서 중편 드라마 붐은 여자 우수연기상 10대 스타상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3관을 달성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제2회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과 중국 TV 드라마 어워즈 해외 최고 인기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4월 9일에는 2014 박신혜의 월드투어 스토리 오브 엔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태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월드투어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여배우 가운데 북미 지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팬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박신혜가 처음입니다 박신혜는 한국인 최초 비자카드 모델이 되었는데요 광고 시기에 맞춰 방영되었던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여주인공 사회부 기자 최인하 역할을 연기했죠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전문 직업을 가진 역할을 맡아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12에서 13%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을 기록하며 좋은 평을 얻었고 이 작품으로 중편 드라마 붐은 여자 최우수 연기상, 10대 스타상, 베스트 커플상을 수사하며 2년 연속 상반응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1월 22일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하브를 공개했으며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동구 소재의 오륜교회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가는 가수 크러쉬와 엑소의 디오, 이적, FT 알렌드의 이용기가 했습니다 이날 오후 박신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축복과 축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결혼소감을 전했죠 인터넷상에서 박신혜의 결혼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민호는 상속자들에서 맡은 배역인 김탄희로 하격 최대를 받았고 축가는 이용기가 부른 상속자들의 OST, 마리아였습니다 박신혜가 아니라 차은상의 결혼식이 나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죠 남편 최태준과는 대학 동문 둘 다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점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 게다가 기독교 신자, 축구, 볼링마니아 등 여러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결혼관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남편과 태어난 요일이 같은데요 박신혜는 90년 2월 18일생이고 최태준은 91년 7월 7일생인데 둘 다 같은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토요일에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최태준의 반려묘 초코, 카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식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초코와 카니가 서로를 그루밍해주는 모습을 올리며 커플임을 인증했죠 그는 2016년 2월 15일 중앙대학교 학위 수요식에 참석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약 8년 만에 졸업으로 이날같이 졸업한 소녀시대 유리 52기, 수영 51기와는 중앙대 홍보대서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졸업식에서 봉사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키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성명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아멘 step d